네 안녕하세요 돌파리미남 이에요 지금 영상이 큼지막한 택배가 하나 보이시죠 미국 케네시즈로부터 이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드디어 택배가 도착했는데 광물 수집가에겐 있어서 매우 친숙하기도 하고 생수하기도 한 아주 특별한 친구가 도착을 했어요 이 택배가 이제 뭐라 하면 바로 미국의 엘리무드 광산에서 산출되는 칼사이트와 다양한 광물들의 표근입니다 엘리무드 광산은 이제 아이언을 주로 채굴하던 아이언 광산이었지만 뛰어난 품질들의 광물들을 다양하게 채굴하기도 매우 유명한 광산이기도 하였어요 대표적인 것들 예를 들자면 이제 칼사이트, 플로라이트, 스페럴라이트 등 전 세계적으로 훌륭하고 우수한 품질 표면들이 다량 산출되며 해외 광물 시장에서도 매우 크나큰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한번 이제 이 상자를 개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예 그럼 개봉기 바로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이 택배를 본격적으로 파헤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엘리무드 광산에서 시킨 물량들만 해도 300만원 이상의 어치들이 왔으니깐요 예 그럼 먼저 이거를 하나 보도록 하죠 아 조심스럽게 아주 귀중한 광물이기 때문에 미국 광물들이 이제 대출을 좀 비싼 가격대를 형식을 하고 있어 같고요 전형적으로 프리미엄을 나와요 또한 저희가 미국 광물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원래 시중 가격이 비싸다 보기에 예 좀 프리미엄을 붙어서 나온 대신 인지도와 유명도 그 다음에 네임드 값이 조금 천이고 좀 많이 비싼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보자 첫 번째로 영접할 친구는 예 저희 플로라이트 아주 좋아요 플로라이트가 나와 좋네 예 아주 좋습니다 첫번째 친구 플로라이트 자 두번째 친구도 예 역시 플로라이트 였습니다 굉장히 예뻐요 은은한 색깔의 보랏빛깔과 자세히 보시면 이제 잘 안볼지도 모르겠지만 팬텀형이 의외로 조금 남아있는 편이에요 결정형도 이제 미세하게 아주 선명하게 뚜렷하고 잘 나왔고요 역시 첫 시작이 너무너무 좋아요 자 어디보자 두번째 친구 칼사이트 저희가 소개시켜 드렸던 상품이 이제 대체적으로 예 칼사이트하고 플로라이트를 몇 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미국 친구들하고도 이제 생김새는 조금 달라도 예 마치 뾰족하게 생겼죠 저희가 하는 일반 칼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능면체 마름목골 이라 해가지고요 이렇게 뾰족한 게 이빨 칼사이트 처럼 생긴건 좀 느낌이 달라요 마치 수정 포인트를 보는 것 같죠 아 이게 진정한 저희 엘리무드 광산에서 산출되는 골딩 칼사이트라고 하는데 와 진짜 조그만게 결정이 너무 선명하고 잘 나왔어요 엘리무드라는 미국 유명한 광산의 네임들을 갖고 있으니까 이 작은 친구도 좀 특별하겠죠 자 다음 걸 어디 한번 봅시다 오우 와 이 세트 대박인데 이야 투명도도 진짜 너무 좋고요 와 플로라이트 인줄 알았어요 투명도가 뭐 진짜 너무 투명해 가지고 근데 이제 이쪽 산지에서 산출되는 이런 골딩 칼사이트는 네 거의 와 품질이 너무 좋네요 하지만 이런 엘리무드에서 산출되는 이런 색상은 오직 골딩 칼사이트라 볼 수 밖에 없겠죠 와 역시 실물로 보셔야 할텐데 이 정도 품질이어도 진짜 엘리무드 광산에 유명한 표분이라고 자랑할 수 있게 틀림없이 완벽한 표분이라 생각하고요 한 개가 더 있었는데 어디 보자 이 친구는 이제 모함에 붙어 나왔네요 이번에 대체로 수입한 표분들이 모함에 안 붙어 있는데 이 친구는 아주 작은 모함에 이제 작은 결정 작지만 훌륭한 색깔과 투명도 광택을 갖고 있네요 너무나도 예쁘고 아름답네요 너무 좋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걸 다시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포장을 아주 꼼꼼하게 해 놨네요 파손되는 걸 원치 않았는지 아무래도 비싼 광물이다 보니까 좀 미국 친구들이 꼼꼼하게 포장을 해준 듯 합니다 여기도 플로라이트 이 결정이 아주 괜찮죠 색상이 된 결정이 아주 좋아요 이야 이 친구도 정말 와 대박인데 와 진짜 결정이 너무 특이하고 예쁘다 저희가 아는 그 멕시코산에 플로라이트하고 너무 생김새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이건 구별 영상을 따로 찍어 보고자 해요 그때도 많은 관심 주시면 정말 제가 감사할 것 같아요 이 친구도 플로라이트 어 진짜 예쁘다 와 이야 여기 엘리무드 왕산에 플로라이트는 저희가 예전에 소개시켜 드린 그런 파키스탄 플로라이트하고 느낌이 좀 달라요 물론 파키스탄하고도 다른데 전체적으로 나라마다 조금씩 플로라이트에 각각의 느낌이 살아있는 듯 합니다 이야 진짜 와 너무 예쁘다 이야 역시 엘리무드 광산이라 그런지 저희가 이제 흔히 아는 이런 플로라이트 자체도 좀 다르게 느껴지네요 자 까봅시다 다른 거 기대가 되는구만요 기대가 되는구만요 어우 큼직한데 어우 아 나쁘지 않네 어우 너무 예쁘다 골든칼 사이트 한 개 더 도착했고요 이야 이것도 팁이 진짜 진하고 이건 오렌지급인데 꿀색깔이다 꿀색깔 진짜 꿀처럼 달콤해 보이네요 엄청 색상이 이야 엘리무드 표본이 이렇게 저희가 저렴하게 소개시켜 드릴 수는 없어요 얘네가 이제 미국 광물이라 단가가 애초에 좀 높은 편이기에 엘리무드라면 또 이제 네임드도 많이 유명한 표본들이에요 얘넨 이제 아이언을 주로 측을 하지만 보통 방해석이 유명한 표본이거든요 마치 스위트홈 로드크로스 사이트 그런 케이스하고 좀 비슷하게 얘네도 이제 이쪽이 칼사이트가 많이 유명한 그런 케이스겠죠 어떻게 보면 이야 진짜 대박이다 펜텀 오우 펜텀 여기 속 안에 이제 또 다른 플루라이트가 형성된게 보이시죠 어 펜텀 플루라이트가 한게 왔네요 어우 진짜 너무 좋네 이거는 진짜 골든칼사이트가 너무나도 예쁘고 아름다워요 한번 채굴을 금지했다가 다시 채굴하는 그런 형식이다 보니까 좀 이제 시기도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 아주 기이하고 중요한 박물이죠 이거는 미니어츠 클러스터형이네요 어우 이것도 아주 나쁘지 않구요 자가도 퀄리티가 이야 진짜 와 진짜 감탄사가 나오네요 아 작아도 퀄리티가 너무 좋으니까 이거 예 파라이트 볼도 한정도 하나 왔구요 어우 너무 예쁘다 어우 너무 예쁘다 여기도 플루라이트 연한 컬러 칼사이트하고 붙어있는게 대박이네 이거 이야 엘리무드 플루라이트 앤 칼사이트 와 이 조합이 진짜 대박이네 이런 표본이 올거라 상상도 못했는데 와 오 엄청 묵직합니다 어떤 표본이 들어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동안 따본 그런 가벼운 표분들하고 다르게 엄청 무거워요 사이즈가 엄청 묵직하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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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무슨 비유를 하자면 따개비처럼 방해석이 따개비처럼 따닥따닥 붙어있는게 투명도하고 광택 색상까지 진짜 엄청 너무나 훌륭하구요 여기 결정 크기까지 컸으면 이거는 진짜 박물관급이라 해도 모다를 정도인데 와 진짜 예쁘다 여기 진짜 보기 드문해 진짜 재밌다 너무 예쁘고 너무나 신기하고 아 진짜 대박이다 진짜 뭐라는 클러스터가 저런 느낌일줄은 몰랐네 와 와 오 와 와 아 이야 이게 바로 섬화연석 스페럴라이트 인가 예 저희가 이제 주문했던 것 중에 섬화연석 스페럴라이트도 하나 있을텐데 와 그 표본 인가 봐요 이제 엄청 묵직하고요 아 진짜 결정형도 섬화연석 같아 보이는데 어 확실치가 않네요 저희도 본고 이 부분 부분마다 어 레드 빛깔 적 색깔을 띄는게 섬화연석이 맞는것 같고요 스페럴라이트 예 아주 예쁩니다 이야 정말 좋네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묵직한 택배 많이 나오는데 묵직한 묵직한 택배 하이라이트죠 저희가 엘리우드를 계속 강조한 아 와 이거는 진짜 이건 끝판 났다 이건 더이상 이건 얘기할게 없다 이거 대박이네 이거 우와 야 이런거는 이제 뭐 해외에서 4 50만원 정도 되는 진짜 오렌지 컬러 칼사이트 팁인데 엘리우드라는게 관건이죠 이제 네임드명도 좋고 자 하나 나왔네요 자 봅시다 어 와 이신구도 칼사이트인데 얘는 좀 백색 백색 칼사이트 이야 전형적으로 이제 스페럴라이트 모함에 나온것 같은데 어우 두가지 표본이 맞물려서 너무 예쁘네요 자 봅시다 계속 계속해서 봅시다 묵직하면 묵직한 표본들이 나올 정도로 더욱 신나고 재밌는 일이 없겠죠 와 이거 끝판왕이네 끝판왕 이거는 사방이 그냥 온전한게 사이즈도 엄청 묵직하구요 이렇게 이제 딱 전시해 놓으면 엘리우드마인 진짜 다른 방위석들이 건드릴 수 없는 영접 범위에 이르는거죠 예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표본들이 계속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방금 갈래나 표본도 나왔는데 방현석이죠 너무 아름답고 좋은 퀄리티들 밖에 없어가지구요 결정형이 무엇보다 뚜렷하면 결정이 이제 포인트인 박물들은 매우 좋은거거든요 골든칼 사이트가 끝판왕 아 계속 끝판왕이라는데 이게 뭐 계속 끝판왕이 나오면 나올수록 달라지네 어우 너무 예쁘고 사이즈부터 이제 결정형 매우 충실해요 기본에 와 이 드디어 택배가 두개가 남았어요 엄청 큰 택배를 한번 볼까요 얘가 이제 두 번째로 커요 마지막으로 큰거는 저희가 마지막 한개 공개할 때 할거고 얘가 이제 두 번째로 커요 남은 두개 중에 좀 작은 이 친구로 뜯어보도록 할게요 자 어디보자 와 엄청나게 크죠 사이즈가 일단 한격 벗겼고 두 손으로 들어야지 아우 한 손으로 아우 무거워 와 진짜 너무 예쁘구요 이정도면 해외식값 100만원이 넘겠는데 더이상 채굴되지 않는데 이정도 품질이면 야씨 이렇게 보면 또 연해 보이고 이렇게 보면 진해 보이고 방향에 보면 볼수록 색깔이 조금씩 달라지면서 여긴 또 이제 흰색에서 점점 올라가면서 끝부분 포인트가 투명해지고 오렌지컬러로 뛴다는게 너무나도 인상적이게 아름답구요 방해석은 근데 이제 탄산이하고 광물이기 때문에 그 산성에 식초같은거나 이제 염산 그런거 매우 조심해 주시면 될거 같구요 그 외 이제 관리법은 딱히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성에만 매우 조심해 주시면 될거에요 이야 진짜 마지막 표분이 아 이 마지막 표분이 아 이 가장 큰 덩어리 저게 과연 뭘까요 어우 들기도 우서운데 어 진짜 한번 그럼 꺼내보도록 할게요 어 어 어 어 무거워 아이구야 아 아 아 아 너무나 무거워요 영상이 다 안잡혀 어 여기 중앙들 좀 저희가 좀 치우고 여기 올려놔서 뜯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저희가 들 수 있는 사이즈나 크기가 아니여가지고 예 이거 저희가 좀 치워보도록 하고 중앙에 자리를 마련하도록 할게요 어 진짜 와 이 조심해야지 한개 한개마다 아주 귀한 표분들인데 오 무거워 오 너무 무거워 아 과연 이 핵심이 되는 이 광물은 과연 뭘지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기대가 되네요 가장 마지막 관객입니까 저희가 겉에 비닐 케이스 좀 벗길게요 자 도착했습니다 이 친구의 정체는 과연 지금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하게 뜯어야 돼요 안에 가장 비싼 품목인데 이게 크랙이라도 난다면 전 진짜 이 광물을 모을 자격이 없어요 다시 등장했어요 사이즈가 조금 작아졌죠 그래도 역시 어마어마한 크기예요 아 와 와 박물관 급이다. 박물관 급이다 진짜. 아 무거워. 이거 이거 진짜 어떻게 이런 걸. 어떻게 이런 걸 채굴 했을까. 진짜 정말. 칼 사이트도 진짜 너무. 하나만 이렇게 진한 것도 너무 특이하고요. 이렇게 보면 결정이 작은 것들도 이렇게. 진한 경우들도 있겠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속살이 좀 하얗고 겉부분이 오렌지 빛깔 띄는데. 이 결정이 가장 커가지고. 색상이 좀 유독 진하게 나온 게 아니까 싶고요. 와. 대박이다 이거. 와 이거는. 진짜 이거 박물관 급이라 해도. 이야. 이 시가를 매길 수가 없다 이거는. 뭐 200만 원이 거뜬이 넘을 것 같은데. 너무 좋아요 일단. 진짜. 너무나도 아름답고. 정말 진짜 말로 거의 표현할 수가 없는 정도네요. 이야. 진짜. 너무나도 아름다운데. 네. 그럼 이제 엘리무드 강사는 좀 소개를 해보자면. 엘리무드 강사는 과거 1975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이런 칼 사이트나. 다양한 표분들을 채굴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시기에는 이제 훌륭한 품질들을. 표본을. 예. 채굴하는. 광부들로부터 이런. 좋은 표분들을 직접 구매를 하는데. 그 시간이 이제 점점 진함에 따라서. 예. 광산 회사가. 이제 어떤 업체와. 아니면 이제 다른 곳과. 예. 독점 계약을 외졌기에. 시중에 나와 있는. 엘리무드 이런. 기중한 표본들이. 가치가 점점 올라가면서. 예. 가격과 시세가 빠르게 치솟았어요. 유명세를 떨치기 시작했던. 엘리무드 강사는. 점점 채굴량이. 높아지는 것에 비해서. 광산의 매장량은 나날이 줄어들고. 광산의 공급원이 빠르게 고갈되었어요. 결국 계속된 채굴량에 버티지 못한. 엘리무드 강사는. 유명세가 무색하게도. 폐쇄되었어요. 그리고. 폐광된 지 4년이 지나. 예. 2008년. 벨기에의 한 광산 회사가. 엘리무드 광산의. 개발의 가치와. 숨겨진 매장량을 보고. 이 광산을. 재개하기 위한. 작업이 시작하였어요. 그 광산 회사는. 마침내. 2010년 11월. 다시금. 엘리무드 광산을. 채굴하여. 예. 광석들을. 올리기 시작하였지만. 이 광산 소유주들은. 법적 제한과. 이제 보험 때문에. 엘리무드 광산의 표본은. 수집을. 엄격히.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하였고. 최근 몇 년 동안. 광석을 가지고 나오려다. 채굴하고 가지고 나오려다. 발각된 광부들에 대한. 단속까지 있었어요. 2010년. 광산 운영 준비를 하는 동안. 경영진들은. 불법 채광을 막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하였고요. 아연을 주 목적으로. 채굴하였기에. 다른 유명한 표본들은. 수집과 채광 자체를. 금지하거나. 채굴된 아연이 아는. 다른 광석들은. 분쇄가 되어. 돌가루가 되거나. 아연을. 채굴하기 위해.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물로. 터트려서. 이런 아름다운. 광석들을. 예. 지워버리기까지. 한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시중에서. 만나뵐 수 있는. 표본들은. 점점 더. 수량이.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상. 맞는 말이며. 더 이상. 채굴 또한. 불가능한. 이 표본들은. 이미. 전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또한. 한번. 폐강을 하였고. 이제. 광산의 문을 닫고. 다시. 재개발을 한 거기 때문에. 이. 가치는. 뭐라 얘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요. 사실상. 이제. 스위트홈. 로드크로스 사이트. 하고도. 비슷한. 맥락인데. 예. 여튼. 이. 칼사이트 중에서도. 이제.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엘르무드. 광산은. 앞으로도. 점점. 시세나. 가격이. 하여튼. 엘리무드. 광산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와. 개봉기였습니다. 그럼. 이맘. 돌파림이람. 이쯤.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맘.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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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